흠 팔자 좋다 영웅 길거리에 길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? 너 그런거 생각하면 넌 진짜 복 받은거야 길거리에서 음식물 빚지다가 막 쫓겨나고 물방울 응, 물방울 그렇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못 쫙 너 왜 와? 너희 여기 동창회야? 응, 너희 왜 와? 아 사진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고개 들어봐 하나 둘 셋 그만 이제 가 눈이 되게 귀엽다 구슬처럼 만질 수 있어요 엉덩이 팡팡 가야 돼 일어나 자는 척 하지 말고 호랑이 울음소리 들려줘 호랑이 아저씨 어그아악 할 거야 들려준다 호랑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회유하자 물 나오네 물 있네 물 나오네 물 물 나오네 그렇지 그렇지 가 물 먹으러 가 가야지 물 물 나오네 이리 봐봐 집중 포커스 엠씨 스나이퍼 엠씨 스퀘어 응 물 나이스 나이스 물 페이크다 вор다 새해 그러면서 다른 Sonic 나이스 chest 1890 아직 전 뷔 연 아 열 아니면 ky 늦은 ark 찹 나 br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